스템 연구소에서 전해드리는 미국 의대 치대의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폴정 박사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미국 치대에 대한 정보를 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DAT 시험이 있죠? 의대에서 MCAT이 있으면 치대에는 DAT 시험이 있는데 이 준비와 관련해서 몇 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의대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MCAT이라는 게 있고요. 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DAT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MCAT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지만이 아마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DAT는 시험 시간도 짧은 데다가 패세지 중심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한 5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답을 선택하는 이러한 객관식이다 보니까 점수는 30점 만점인데요. 그중에 한 21점, 22점 정도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한 23점 이상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생들도 보면 GPA가 한 3.5 이상 되고 23점 정도의 DAT를 받는다고 하면 진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GPA가 한 3.75는 넘어야지 그래도 한 번 해볼 만한데 치대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NYU 치대 이런 데 보면 합격한 학생들의 GPA가 3.5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평균은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은 한 DAT가 21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시안으로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22, 23점은 받아야 되지 않나 하고요. 3.5 이상이고 나머지는 의대처럼 점점 더 액티비티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참 많아요. 지원자 가운데. 그래서 인터뷰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매번 느끼는 건데 액티비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GPA며 이런 거에 있어서도 3.5 정도만 된다고 하셨지만 과학 과목에서 점수가 좀 떨어져 있다 하면 이건 또 불리한 건가요? 그렇죠. 치대는 과학 과목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인문학 과목도 상당히 중시하지만 특히 의대보다는 치대 같은 경우가 과학 과목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과학 과목, 특히 생물학 과목에서는 점수를 잘 받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DAT 시험도 유효기간 같은 게 있나요? DAT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나서 시험을 봐야지 MCAT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한 번 보고 나서 30일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있는데 DAT는 90일이 지나야지 다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DAT를 언제 볼까 했을 때 만약에 3월에 봤다. 그런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럼 다시 보겠다고 하면 90일 이후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군요. 역시 지원을 하고 나서 DAT 점수도 또 업데이트할 수가 있나요?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2월 1일까지 아마 DAT 점수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DAT 시험과 MCAT 시험의 내용이나 난이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MCAT 같은 경우에는 긴 패시지를 읽고 그 패시지 안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를 하고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DAT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객관식 문제이다 보니까 패시지가 없죠. 그러니까 영어가 아무래도 MCAT보다는 그렇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통합치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아요. 통합치대에 대해서는 그냥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통합치대 같은 경우는 많이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의대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치대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정이라고 해서 DAT 면제해 주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DAT를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통합과정 같은 경우에는 의대보다는 기간이 짧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90학점 이내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과정에서는 거기 방학도 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DAT 점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개비어가 허용이 안 돼요. 통합과정은. 그러다 보니까 개비어 없이 졸업하자마자 본과로 올라가려고 하면 졸업하기 전에 DAT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각 섹션별로 18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치대 같은 경우에도 레지던시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좀 다른 점은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레지던시를 거의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이 환자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치대 같은 경우는 레지던시를 안 해도 병원을 차릴 수가 있고요. 의료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스페셜티를 갖기 위해서는 레지던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대는 레지던시 TO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고요. 저희가 매년 치대 졸업하는 학생들 레지던시 하는 걸 도와주기는 하는데 학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레지던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연구활동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시를 할 경우에 일정한 셀러리를 받아요. 그런데 치대는 오히려 수업료를 내야 돼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시를 지원하는 학생이 의대만큼 많지는 않죠. 그럼 레지던시를 해야 되는 게 교정이 이런 전문 분야들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간의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레지던시도 조금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경치료하는 이런 분야도 새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강수술하는 오랫서저리 쪽으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저희 학생이 요거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치대를 졸업하고 이게 오랫서저리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플대학 치대 레지던시가 됐어요. 치과병원에 레지던시가 됐는데 이 오랫서저리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면 2년간 치대 병원에서 레지던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템플의대 가서 의사들하고 같이 로테이션을 해요. 병원에서. 그리고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의사들하고 같이 레지던시 2년을 또 해요. 토탈 6년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과정을 다 마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벌써 DDS디그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의대 MD디그리를 또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MCAT 안 보고 의대 들어가서 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군요. 그 MD디그리를 받게 되는 거죠. MD디그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특히 이제 치대하고 의대가 같이 설립되어 있는 이런 학교 측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네. 매칭은 어느 정도 비율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아직 이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아직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강수술과 관련해서는 그럼 앞으로도 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분야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욕심 있는 학생들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치대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치대를 또 진학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714-264-2244번이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압구정지점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템 연구소 구글을 통해서 웹사이트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미대 진학 전문 스템 연구소 대표전화 버지니아 703-789-4134 캘리포니아 74-264-244 웹사이트 www.stemme.com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